SBS 라디오 멜버른의 모든 전기 스쿠터가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멜버른의 니콜라스 리스 시장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멜버른 보도 위에 대혼란을 종식시키고 우리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멜버른 주민과 상인들, 방문객들로부터 우리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전기 스쿠터 시범 운행을 종료해달라고 말 그대로 간청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것이 바로 의회가 투표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투표에 참석한 로열 멜버른 병원의 응급의사 사라 화이트로 씨의 말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로 전기 스쿠터 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한 달에 약 20건에서 30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이트로 응급인은 2022년 우리 병원의 전기 스쿠터 부상 비용은 19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멜버른의 리스 시장은 2022년 전기 스쿠터 시범 운행이 시작됐을 당시 처음에는 전기 스쿠터 운행에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야라 씨와 포트 필립 씨는 주정부와 협력하에 전기 스쿠터 시범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주정부는 지난달 전기 스쿠터 대여 제도가 10월부터 주 전역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신타 앨런 주총리는 멜버른 시의회의 이와 같은 금지 조치에 대해 리스 시장의 흥미로운 심경 변화라고 지적하며 의회에 입장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앨런 주총리는 주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시의회가 스스로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기 스쿠터 대여를 금지한 도시는 멜버른만이 아닙니다. 파리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2023년 9월에 전기 스쿠터 대여를 불법화한 바 있습니다.